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 bbc 방송이 선거 해킹을 포함해 미국 대선을 뒤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전했습니다.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첫 이슬람교신자 연방판사를 지명했지만 문제는 상원에서 그를 승인하느냐입니다. 어제 여자 축구경기가 열린 워싱턴 축구장에서는 선수들이 구장에 나오기 전에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선수가 시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nfl 커미셔너는 인정차별에 대한 시위로 국가가 연주될 때 일어서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49ers 쿼러백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시위할 권리는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식 리브법 시행이 늘어납니다. 시행 이후 사업에 나쁜 지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을 차고 다니는 여성을 위한 패션 마켓도 늘어납니다.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항공모함을 임시 홈리스 피플 숙소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에서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네요. 정말 미국의 항구가 모든 곳에 도시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와 접한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물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어느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다던가 루이지아나에서 가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한국에서부터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그 한지인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생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넘버 1, 2, 3 이슈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비즈니스면에 자그맣게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 모든 내용은 지금까지 다 알려졌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한 가지가 지금 롱비치 항구에서는 한진의 배에 실려있는 컨테이너의 물건들이 이제 하역될 수 있다. 다 이제 원래 약속됐던 그런 리테일 업소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하역 작업이 결국은 이번 주말에 롱비치항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고 지금 뭐 한진해운이 세계 43개국에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외국 정부에서 그 배에 물건들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캐나다라든가 독일, 영국, 미국을 포함해서인데 파산보호 신청은 한국 밖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 청문회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할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 한진 배에 실려있는 컨테이너가 이제 하역 작업을 해서 오픈돼서 물건이 원래 주문했었던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비즈니스면 LA타임즈에 실렸으니까 조금 조마조마하셨던 마음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조마조마하신다고 결정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세계의 전반적인 공통 이슈는 역시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니까요. 전문가들도 어제 그 힐러리 클린튼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MBC 방송에 아침 뉴스 진행자가 이상하게 그 사회를 봤어요. MBC 방송에 뭐 하드 뉴스를 많이 다루는 그리고 이제 주말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진행자들도 있는데 검증된 그 분야에 있어서 어제 이제 MBC 방송에 투데이쇼에 맷 모어가 사회를 보고 30분 30분 토론 형식이 아니라 따로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유권자 앞에서 외교 정책에 관한 특히 이제 국방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룹이 전직 군인들 이런 베테랑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뭐 다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고 또 유권자가 무슨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 어떤 말을 이 순간에 해야지 상대보다 내가 점수가 올라가고 상대의 점수가 동시에 깎일까 이런 것을 고려하고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 움직이지 않는 원칙과도 같은 그런 큰 줄기라고 할까요 힐러리 퀸튼 후보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다시 미국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상원의원으로서 찬성을 했었고 그것은 실수였었다라고 시인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여러 가지 기질이나 뭐로 볼 때 트럼프 후보가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것을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절대로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퀸튼 후보가 이라크 전쟁도 찬성을 했었고 그 판단력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록을 강조하는데 그 기록이 잘못됐었다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정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미국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인터뷰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먼저 국방비를 증강시키고 뭐 이런 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아이시스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 30일 안에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디테일에는 항상 그 부족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힐러리 퀸튼 후보가 아주 정제된 제대로 된 전형적인 어떠한 정책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뭔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요. 믿을만 하지 못하고 그러나 뭔 좀 선동적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 마음속에 귀속에 파고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26일부터 시작돼서 10월 말에 끝날 3번의 토론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유권자들에게 파고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30분 동안 인터뷰했었던 것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버라고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녹음까지 다 했는데 들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리 자유기반이고 대통령과 내가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근원이고 흐름이고 물결이고 색깔이다 할지라도 최근에 러시아의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굉장히 비신사적이고 미국과도 어느 정도 각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볼 때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훨씬 훌륭하다. KGB 국장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어디 러시아의 KGB 출신의 고위 간부가 다른 나라에서 숨지기만 하면 저 클레믈린에서 한 일이야. 이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보라고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한 대통령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모든 영국의 BBC 방송 인디펜던트 세계 모든 언론들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장황하게 얘기했었던 많은 것들보다도 훨씬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역시 토론회라는 것은 후보들 자신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자가 중요하잖아요. 어제는 토론은 아니었지만 어제 인터뷰를 했었던 멜 로어가 굉장히 진보 측에서도 보수 측에서도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투데이쇼. 모닝으로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미국의 텔레비전 아침쇼라는 것은 여자 앵커들은 대부분이요. 다는 아니지만 옷을 거의 어떤 때는 뭐지 할리우드에 노출 심한 배우보다도 더하네. 이런 정도의 옷을 입고 나오고 말랑말랑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물론 그 말랑말랑한 것을 얘기한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시청률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필요 이상으로 여자 앵커들의 옷을 벗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미국 텔레비전 아침 모닝쇼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모닝쇼에 물론 정치인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모닝쇼의 진행자인 맷 로어 씨가 어제 어떤 시기였냐면요. 도널드 트럼프와 인터뷰할 때는 민주당이 막 비난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짜 진술을 많이 하더라도 중간에 스탑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나 이라크 전쟁에 항상 반대했었다던가 그렇진 않죠. 도널드 트럼프도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좀 더 소프트볼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잘못 말했을 때 일반인들도 알만한 그 팩트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일 때, 폴스였을 때 추가 팔로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크린튼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진행자는 힐러리 크린튼에게 뭐 불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 해서 30분 인터뷰하는 동안에 어떤 언론은 계산을 10분으로 하고 어떤 언론은 7분으로 하니까 그 사이가 되겠죠. 한 7분에서 10분 정도를 힐러리 크린튼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해서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30분 가운데 이것도 굉장히 균형이 어긋났고요. 아마 뭔가를 많은 특히 이제 뉴욕타임즈의 미디어 비평가가 신랄하게 글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하드한 뉴스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 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결국은 실패다라고 규정을 졌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 뉴욕의 조나단 체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샤킹한 사회의 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MBC가 왜 정치부 디렉터인 척타드 같은 아주 신실하면서도 해야지 될 것은 꼭 질문하는 또 밸런스가 있는 그런 사람을 어제 내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의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어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미국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번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 그 사이에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한 번 있죠. 그 한 번의 토론회 사회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토론회 사회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 같이 하는데 여자는 ABC에서 굉장히 신인받는 사람이고 남자는 CNN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많이 좋아하는 앵커이기도 할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네, 앤더슨 쿠퍼 사회보는 두 번째에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의 그런 묘교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이슈보다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힐러리 퀸튼이 보청기는 아닌 것 같은데 보청기 비슷한 것을 귀에 꼽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저건 뭐지? 뭐 컨닝한 거 아니야? 뭐 컨닝이다, 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뭐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꼭 금 작은 귀고리를 했는데 그 귀 안쪽에 귀고리를 마치 그 귀 구멍이요. 그 속에 넣은 것과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동그란 진주가 아니라 매끈한 것이 아니라 좀 울퉁불퉁한 그런 것을 받았는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 저 이어피스가 뭐지? 아마 힐러리 퀸튼이 뭔가를 잘못 말할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브로드웨이의 주연 배우들은 그런 거 다 꼽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텔레비전처럼 카메라가 크로즈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거의 못 보는데 만약에 이제 연기하다가 배우들은 직접 무대에서 항상 라이브니까 대사를 잊어먹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 이제 대사를 누가 옆에서 불러준다든가 아니면 감독이 정말 참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배우에게 특별한 것을 연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지적할 때 그런 때를 위해서 이어피스를 끼고 있는데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업무를 위해서 어제 힐러리 퀸튼이 이런 이어피스를 낀 것을 보수 언론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청기 아니야?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힐러리 퀸튼 후보가 이 같은 이어피스를 낀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에 10월달에 뱅가지 청문회 할 때도 이어피스를 꼈었고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어제의 인터뷰가 크게 사람들을 확 잡을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항상 지금은 이슈가 포커스를 받는 지금쯤이면 그래야 되고도 남는 시점인데 그래서 힐러리 퀸튼의 하얀색 이어피스가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힐러리 퀸튼이 힐러리 퀸튼 닷컴이라고는 써있지만 전용기 앞에서 딱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전에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미국 밖에서 보는 지금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좀 스쳐 지나가겠는데 BBC 방송이 미국 선거에서 힐러리 퀸튼 후보가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 선거인단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이기는 적어도 작게는 60몇 퍼센트에서 많게는 80몇 퍼센트까지 힐러리 퀸튼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럴 때 이제 BBC 방송이 힐러리 퀸튼에게 선거의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들 자신보다는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두 달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정적으로 뭔가가 몰락한다던가 그리고 테러 공격이 미국 땅에서는 아직 그런 대규모 마리에라든가 터키에서 일어난 것들이 없었잖아요. 미국 땅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것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훨씬 유리한 게 되겠고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했었을 때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재선 치르기 전이었는데 그때 뉴저지주였기 때문에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함께 헬기에 타고 돌아보고 하면서 점수 많이 받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는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휴가 중이었었는데 빨리 중단하고 루이지아나주로 가서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 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빵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금수저, 은수저 물고 자라난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난 정치인다운 얘기만 하고 시간 벌이다가 굉장히 카트리나에 대한 대응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아킬러스건이 되고 말았잖아요. 만약에 베버리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갔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후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힐러리 크린턴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현 정부가 힐러리 크린턴의 당인 민주당이 힐러리 크린턴을 지지하는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크린턴과 같이 현장에 등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강도가 어느 정도냐이죠. 악토버 서프라이즈 어느 나라나 다 대선전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힐러리 크린턴의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실하고 확고한 증거들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어제 줄리아 나산지가 다음 주부터 이제 좀 터뜨리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FBI가 만 7천 개의 새로운 이메일을 지금 내놨고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것들도 지적을 했네요. BBC 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아직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으로만 가만히 지지하는 왠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내가 품이 없는 사람 같아서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실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그의 지지층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영국 언론이기 때문에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1992년도에 영국 총리 선거에서 존 메이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요.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겪었었던 영국의 선거요. 투표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 블랙시트 보트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거의 나중에는 또 한 사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던 정치인이 정말로 허망하게 억울하게 이렇게 숨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동종표까지 있어서 유럽연합 탈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전하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 문제는 이번이 거의 처음 같아 보이는데 선거 해커라고 해서 힐러리 크린팅이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러시아 해커가 미국의 선거 투표 과정을 아주 어수선하게 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지금 BBC 방송이 본 힐러리 크린팅에게 나쁜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론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기대 수준인 사람들이 낮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힐러리 크린팅이 너무 연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된 연설이라도 읽는 것이라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저절로 술술 나오는 말만 더 대단할 텐데 그래서 힐러리 크린팅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하는 직설적이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힐러리 크린팅에게 또 다른 재난이 되겠지만 그게 뭔가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이 수습할 수 없는 정도의 실수를 하고 난다면 힐러리 크린팅에게 아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정책이 어떻다보다도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아마 역사상 어쩌면 가장 많이 보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하고 BBC 방송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조 바이든과 세라 페일린의 부통령 후보 그때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 후보 토론 때였는데 저는 이제 두 명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친구 사무실에서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왜냐하면 세라 페일린이라는 사람이 알라스카 인구가 한 60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웬만한 카운티 큰 카운티보다는 훨씬 작은 거예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구 알라스카와 합쳐서 60만 명인 그 주의 주지사였는데 주지사를 이제 존 맥케인 후보가 깜짝 뭔가를 서프라이즈 시켜야지 된다고 피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 바이든이랑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됐으니까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도 또 말실수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켜봤습니다. 2번이 그럴 것이라는 거죠. 역사상으로는 한 8천만 명이 그 당시 인구와 지금 인구를 비교해 보자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1980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그리고 그 당시에 무소속이었던 퍼센테이지를 많이 받았는가 보죠. 존 앤더슨. 세 사람이 토론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좀 준비가 덜 됐고 디테일에 약하다 할지라도 아주 지지율이 약한 후보는 후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여하지 못했지만 11명의 다른 정치 베테랑들을 토론회에서 누르고 이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잖아요. 아웃사이더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토론이 결국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BBC 방송은 존 케이크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선거 전략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존 위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화당의 예비선거 토론을 정말로 술취한 한 명의 운전자가 자동차 경주를 해서 이긴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BBC 방송은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크린튼 후보의 토론회를 마이크 타이슨의 마지막 박싱 매치로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힐러리 크린튼이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링 위에서 안심, 내가 이길 것이다 하는 안심을 할 수도 있지만 두고 봐야지 한다는 거죠. 이 마이크 타이슨의 마지막 매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익과 이 편안치익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최초의 모슬림 연방판사 지명자가 나왔다. 역사다 하는데 역사가 역사로 아까지 딱 점을 찍으려면 연방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러백에 국가가 연주될 때 시위하고 가만히 무릎 꿇고 땅에 앉아있는 것. 이게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은 또 엇갈리는 것 여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김현지 씨가 속보들어왔어요. 하고 알려줬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인구가 많진 않아요. 한 5,900명이 살고 있는 엘파소에서 한 200마일 남쪽에 있는 곳인데 알파인 하이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현지 시간으로 8시 30분쯤에 다른 여학생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살했습니다. 여러가지 제보를 받고 경찰도 갔고 마샬도 갔고 하는 그 도중에 이 경찰이 다른 경찰이 마샬이 쏜 총에 맞아서 다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학생이 여학생에게 총을 쏘고 자살을 했다. 화장실에서 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는 미국에서 물론 텍사스는 총이 많은 그런 지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린 하이스쿨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여학생들도 다른 여학생에게 뭔가가 스토리가 있겠죠. 이제 나오겠죠. 총을 쏘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도 총기 문제 같은 것도 대선 후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전혀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엘파소에서 남쪽으로 한 200마일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브로스터 카운티에 있는 알파인 하이스쿨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내용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여성들도 이렇게 하이스쿨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은 더하죠. 총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위스컨신보다는 어디죠? 옛날 딕첸이 부통령의 고향이 위스컨신인가요? 네? 위스컨신? 위스컨신? 와이오밍? 뭐 이런 시골 지역에서는 당연히 총기가 많이 있죠. 미네소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기는 사냥을 해서 잡아서 예를 들어 사슴을 잡고 모를 잡아서 다 다듬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해서 가족들이 먹고 파티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점점 이제 총기 소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패션계에서도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여성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성들이 총을 가지고는 다녔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별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갖고 밖에 나가는 여성의 경우는 아주 헐렁한 티셔츠를 입는다던가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코트를 입고 아니면 가방에 넣는다던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여자들의 그 속옷이요. 콜셋이라든가 아니면 뭐 콜셋뿐만이 아니라 뭐 케미솔 같은 여성스러우면서도 기능성이 있는 이런 옷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AP통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총집만 하더라도 남자 총집을 여자가 몸의 사이즈가 서로 허리 사이즈부터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 이렇게 그 전략적인 옷이 전략적인 옷이라고 전문가들이 표현을 합니다. 편하면서도 이제 원래의 그 입고 있는 그 옷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것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카고시에서도 법을 바꿔서 총을 뭐 거리에 일반인이 갖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본인들도 남들이 오해해서 뭔가 희생되고 싶지 않으니까 총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총 갖고 다닌다는 것은 좀 숨기고 싶어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색깔도 다양하고 하는 그런 여자들을 위한 총을 넣을 수 있는 옷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그 옷을 원하는 여성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틈새 시장이고 하나의 미국의 총기에 관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키스탄계의 미국의 이제 최초의 모슬림 이슬람교 신자인 워싱턴 DC에서는 뭐 아주 그 유명한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그 법조인이라죠. 그래서 아비드 크레시를 보라고바마 대통령이 이제 연방 지방판사로 디스트릭업 콜롬비아죠. 물론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첫 번째로 연방 지방판사로 지명된 모슬림 이슬람교 신자가 됐거든요. 뭐 유명한 물론 당연히 아이빌리그 법대를 졸업을 했고 워싱턴 DC의 유명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들어도 미국 사람은 다 알고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단은 왜 중요하냐면 선거철에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본인의 그 유니버시티 트럼프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본인에게 좋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해서 그 사람 멕시칸이니까 나에게 그런 판결을 내렸어. 그 곤잘로 그 크리엘 판사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곤잘로 크리엘 판사가 부모가 멕시코계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인디아나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뒤에 CBS의 그 존 디컬슨이 이 도널드 트럼프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스터 트럼프, 캔디데이 트럼프, 미국의 전통이라는 게 부모가 무슨 개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지금 미국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까. 상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커먼 센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또 그 말에 여러 가지로 공감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이슬람교 신자를 연방 지방 판사에 지명했다 하는 게 일단 지명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경우는 카톨릭 아니면 주이시, 유대교 신자들이고요. 지금 연방 대법관들이. 그런데 이제 메릴랜드 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성격에 따라서 루이지아나 같은 경우는 연방 지방 판사의 경우도 카톨릭 인구가 많으니까 카톨릭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연방 대법원을 빼고는 개신교. 미국이 처음 시작되고 있었을 때는 백인 개신교가 많이 연방 판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이렇게 점점 중반기 이쪽으로 가면서 주이시 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주이시 법조계들이 한 번 나오고 나서는 그 뒤에는 아주 속도가 많아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몰몬 연방 판사도 20세기 말에 등장을 했고 특히 이제 몰몬이 많은 지역 유타 같은 곳은 꼭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싱턴 DC의 콜롬비아 오브 디스트릭에 이렇게 최초의 이슬람교 법조계인을 판사로 지명했다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주이시 판사가 나왔던 게 1916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부터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 주이시 유대교가 많아진 것이고 아니면 카톨릭계인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버라고바마 대통령이 지난 7년 동안에 120명의 소수계 연방 판사를 지명을 했답니다. 많은 거예요. 연방 판사가 뭐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120명의 연방 소수계 판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 소수계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소수계라는 것보다는 종교잖아요. 여기서는 힌두교냐 이슬람교냐 기독교도 개신교냐 카톨릭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계보다도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종교가 훨씬 더 뒤따라 가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아비드 쿠레시 지명자를 연방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를 통과시킨다면 최초의 이슬람교 연방 지방 판사가 되는 것인데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당연히 막으려고 할 테고요. 선거 전에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11월 이후 선거 이후에 11월부터 1월까지는 그때 추수감사절도 있고 할러데이 많잖아요. 뉴이어스 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오바마 대통령은 1월 20일이면 떠나야지 되는데 그 사이에 인준 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 자체에 오히려 의미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캘리포니아죠. 저희 회사도 페이드 식 리브 아프거나 본인이 예방의약도 포함이 되고요. 가족들이 아프고 할 때 회사에 통과하고 돈 받고 회사 쉴 수 있는 페이드 식 리브가 있는데 뉴욕이 캘리포니아주보다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요. 뉴욕도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하는 연구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가 울려퍼질 때는 항상 사람들은 일어섰어야지만 됐다. 경의를 표시했어야지만 됐다. 된다. 이게 과거와 현재 진행형인데 위의를 지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게 반반 정도로 엇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에서요.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에 체크업하러 가기 위해서 예방의약 차원에서 회사에 식 리브를 신청을 하고 당연히 돈은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해서 2007년도였는데 그때 저희 회사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 그러면 1년에 며칠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아무런 상관없이요. 계약직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은 주정부 단위로는 5개 주. 그리고 이제 주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따로 이제 26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주에 26개 도시와 1개 카운티와 워싱턴 DC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도시가 뉴욕시이기 때문에 지금 뉴욕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물론 민주당의 정권은 이런 직원들의 식데이를 굉장히 지지를 하기 때문에 백악관도 2015년도에 버러그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자는 반드시 이런 것을 갖게 하겠다 하고 의회에서 좀 도움을 주기 바란다, 협조해 주기 바란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일은 안 된 것이고 뉴욕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리버럴하기는 한데 2013년도에 뉴욕의 시의회가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시장일 때였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여러 가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었잖아요. 그 사람의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을 LA시의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번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업주들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2014년도에 다시 블라지오 시장이 와서 법으로 돼서 해보니까 지금 350군데의 뉴욕의 사업체를 그냥 무작위로 선출해서 무작위로 해서 보니까 85%의 고용인들이 별다른 비즈니스에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91%는 고용을 줄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94%는 생산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나쁜 영향을 안 미치더라 96%는 커스터머 서비스에도 아무런 차질이 없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식립을 할 수 있겠어요. 식립 저는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수입이랑 TV랑 관련이 있으니까 식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레저나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굉장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공화당이 강한 정부일 경우는 이게 힘든 겁니다. 위스컨시네 뭐 스카드워커라든가 아리조나 주지사 같은 그런 경우는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히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나요?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네 제가 뭔가를 잘못 눌렀었던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고농도를 보입니다. 어 왜 이게 스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정말로.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워싱턴주에서요. 세틀레인과 여자 축구선수예요. 그 워싱턴 스피릿이 같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하기 전에 항상 그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기장에 그 국가가 나온 게 선수들이 구장에 나오기 전에 국가를 울려퍼지게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워싱턴 스피릿의 구단주가 전에 코치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군대에서 아무튼 일했었던 사람이에요. 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애틀 레인의 미국의 스타 선수요. 미드필드죠. 이 그 메간 레피노가 국가가 나올 때 시위할까 봐 가만히 앉아 있을까 봐 서 있지 않고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콜로백 콜린 캐퍼닉처럼 경찰이 소수 인종에게 잘못 대한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에 동조하기 위해서 그럴까 봐 아예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콜로백의 행위에 대해서는 NFL의 커미셔너 로저 그떼은 그의 선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떠한 스타 플레이어로서 사회에서 변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밝힐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한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 정도는 또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거부연합하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전시장이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그 USS 그 함대에요 펠렐리우라는 그러니까 쉬고 있는 함대가 항공모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샌프란시스코도 이 홈리스 피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면 그곳을 임시 홈리스 피플 숙소로 쓰자고 현 시장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현 시장은 뭐 아직까지 답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남에서 북까지 캘리포니아 홈리스 피플 문제 심각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